네, 이번에는 피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에 피크를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피크를 잡아주는데 삼각형 모양이 있지만 맨 아랫부분을 꼬집듯이 잡아주고 오른손의 엄지가 위에 두 개 있는 꼭지점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 엄지의 모양이 그대로 어디까지? 중간지점까지 내려와서 이제 오른손의 첫 번째 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엄지를 내린 상태에서 꼬집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펜을 하나 집어볼게요 이렇게 볼펜이 하나 있으면 볼펜을 이렇게 집듯이 피크도 피크가 있으면 엄지 올리고 집고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이 뾰족한 부분으로 기타줄이 이렇게 있다면 둔둔둔둔둔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오른손에 피크 잡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피크 잡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음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